오늘의 영상 포인트 김계정은 고수를 잘 알아본다 4번님 또 싸워요 완전 쌈다 예상은 적중했다 4번님 똥꼬 뒤에 철썩 붙어있으면 무조건 끝까지 갈 것 같거든요 흔한 버스충의 생각이다 근데 왜 나빼고 다 그렇게 뭉쳐 계세요? 이렇게 다 옆에 이렇게 일자로 누워있으면 되나 이렇게? 그는 온라인에서도 아싸다 그럼 즐겁! 어 우리 팀 한 명 없거든요?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해줘야 3대 4 정도는 해줘야 제 팀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버트캠프 가시죠 람보 있어요 여기? 어 쏜다 여기요요요 하노우 옳이요옳이요옳이요옳이요 바로 살릴 수 있어 바로 바로 살릴 수 있어 바로 깜짝 놀라서 못 잡았다 아 너무 야비하네 깜짝 놀래 캐버리네 하나 잡았어 하나 바로 앞길 또 오거니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Eig 소리 어 거시다. 벗. 벗벗벗 아 굿굿굿 아 좋다 어 뒤에 오토바위 오토바위 으허 으허 오케이 자 그냥 가요 뭐야 2번님 머리 위에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뭐지 저거? 어 으아저기 있다 저기 저기 205회 3층 고고 어 올라갈게요 아!!! 아직 3층? 3층 고대로 와 하나 또 온다 하나! 퀵! 복수했어 복수 오케이 좋아 아~~ 2번님 님 밖에 안남았어요 내 시체 무조건 먹을거야 이거. 오케이. 나갔다. 나갔다. 파밍한다. 파밍한다. 죽여! 오케이. 지금 안 죽인 거 여지를 준 거죠? 맞죠? 이거 오른쪽. 오케이. 바로 바로 바로. 아직 몰라. 아직 죽일지 몰라. 자, 여러분들 뒤바드릴 테니까 편하게 파밍하세요. 죽어도 3번님, 섹시한 3번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은 바로 5초만에 제가 살리러 갈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 피하는 거 2번님이에요? 섹시한 3번님. 개 잘하는데? 쟤 핵이에요. 큰일 났어요. 오, 오, 오!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둘 중 하나는 살려주겠지? 둘 중 하나는 살려주겠지? 아, 왜 나야! 아, 저 쓰레기네. 저 친구는 잡는 것만 보고 간다. 잡는 것만. 쟤 핵이야. 100%야. 저렇게 잘할 리가 없어. 줘봐, 쟤 핵이야. 핵. 인정, 어, 인정. 쟤 핵이야. 어, 핵, 핵, 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2번님. 저랑 구면이지 않아요? 어디서 봤을까? 어디서 봤을까?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 아, 쉿. 저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붓캠프 한번 가가지고 좀 해볼까요? 아니, 붓캠프 말고. 제발요. 어차피 지금 낫 휴먼이에요. 지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뭐하는데... 그럼 어디 갈까요, 우리? 핫힌? 핫힌. 이미 핫힌 잔잔하던데, 애들. 2번님 치킨 먹여주실 거죠? 넌 못해요. 그럼 1번님이 먹여주시겠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제 뒤만 딱 따라오시면은 알겠습니다. 노킬 치킨 먹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4번님은 마이크가 안 되시나요? 원래 말 없는 캐릭터가, 그 알죠? 그 실눈 캐릭터가 사귄거. 말 없는 캐릭터가 배그 세계관에서 최강자야. 저 드링크 세 개랑 진통제 두 개 있으니까 메딕할게요, 이번판. 네. 총이 안나와. 사이가는 총 아니잖아요, 그쵸. 아, 사이가... 사이가 요즘 잘 안보이던데. 저 일일이 제 말에 답변해주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피곤하실 거거든요? 앞으로 이번판에 말할 거 첫 마디는 더 남았으니까 그중에서 한 50%는 걸러들으셔도 됩니다. 네. 네. M이사 있어요, M이사 쓰시는 분? 어, 어디요? 핑이요. 네. 몇 번 님이세요? 1번. 1번? 아, 왜 말씀해주셨어요? 이거 알아맞춘 게 재미가 더 쏠쏠한데. 그, 모두 아닌 것 같은데. 뭔데? 하나 더 있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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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배 여기 있어요. 사배. 배우랑 한 번 주워주시면 안 될까요? 저 바로 갑니다. 직접 가는 사람한테 기회 있는 거 아시죠? 아, 깜짝 놀라세요. 아, 깜짝 놀라세요. 아, 쉿. 화보, 사배. 하하! 2배 드릴까요, 2배? 너무 양아치인가? 죄송합니다. 2배 주세요. 아, 진짜요? 2배 널려있는 게 2배였는데. GO! 아, 아니야. 아니, 아, 2배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죄송해요. 아, 칠턴 없는데, 칠턴 없는데. 혹시 어디서든 이거 이거 AR 주둥이 하나 나오면 말 좀 해주세요. 소염기도 좋아요. 보정기? 아, 보정기면 좋죠. 보정기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2번 님 계신 쪽에 절 한 번 하고 아침 시작할게요. 이거 빼줄게요. 자, 빼줬어요. 아, 이거 빼서 준다고? 말도 안 돼. 이거, 이거, 이거 부담스러워 죽으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 줘야 돼. 응? 아, 5탄이 없나? 이거 부자연 소리가 났는데, 이 앞에서? 아닌가, 뭐지? 5탄이 없냐? 5탄 여기 있어요. 어, 어디요? 야, 2번 님이 산타클로 쓰시네. 사운드, 어? 사람이네? 사람인데? 기절이었어요? 아까 사부작 소리가 예였구나. 오, 여깄다. 뭐야, 이거, 봇인가? 너무 움직임이 이상하네. 얜 봇이네. 사부님이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아요. 사부님한테 맡기고 저는 여기를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 와, 구상 5개 있다. 진짜 웨딩이네. 큰일났다, 어떡하지? 좀 나눔 좀 해드릴까요? 구상 없으신 분? 너무 많아요. 그거 아시죠? 사람의 호의를 거절하면 그때부터 적인 거. 네? 어, 뭐야? 4번 님 또 싸워요, 완전 쌈따. 오케이, 바로 붙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어디, 위치, 위치. 위치 알면 제가 바로 잡을 수 있어요. 3번 님이 휑, 바로 찍어주세요. 보시네? 혹시 칡패드 보신 분 있나요? 뭔가 내가 칡패드를 항상 안 줍는데, 아까 전에 되게 죽고 싶더라고요. 죽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안 죽는다고. 저 SR 보정기 있긴 하거든요? 보정기는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쵸? 네, 저 지금 탄도 없어요. 아, 진짜요? M사 대탄. 큰일이네요, 그거. 그러면 최대한 앞쪽에서 걸어주세요. 어, 이거 사라졌다. 죽었어요? 네, 잡았어요. 어, 저거 먹으러 가야지. 제가 견제해드릴 테니까, 걸어가세요. 어, 진짜요? 조금 갔다올게요. 네, 물론 템을 먹는 3번 님을 견제한다는데, 오, 나이스. 아이, 4번 님 그냥. 이봐. 말 안 하는 캐릭터가 세계관 최강자라니까. 벌써 탑 20 안에 들었어요. 4번 님 똥꼬 뒤에 철석 붙어있으면 무조건 끝까지 갈 것 같거든요. 1번 님이 1번 님 뒤면 딱 붙어있으라면서요. 그러니까 4번 님 뒤에 붙어있는 제 뒤에 딱 붙어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나이스. 장난이 아니라니까. 무서워? 이 사람이 만약에 어? 적 팀으로 만났으면 그냥. 추워, 지금 추워. 에어컨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에어컨을 달았거든요. 에어컨은 역시 휘센. 4번 님 조끼가 이 조끼네. 안 맞으니까. 닦아줄게요. 아, 너무 기부해줘. 어, 귀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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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봇이에요. 어, 보도 아닌데? 기부전사들이 왔네, 이번 판에? 아니, 근데 얘는 왜 대탄이 없나요? 엄마. 뭐 있을까? 님도 대탄 안 먹었듯이 쟤들도 비슷한 거 아닐까요? 저 대신 좀 먹어주길 바랬는데. 내가 없는 대탄을 남에게 미루지 말라. 저 BJ 아니시죠? BJ요? 네. 세상에 BJ? 근데 왜 나빼고 다 그렇게 뭉쳐 계세요? 이게 뭐 텔레토비 동사인가? 박수. 이렇게 다 옆에 이렇게 일자로 누워있으면 되나, 이렇게?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이 원에 11명이 있다고? 싸늘하다. 싸늘하다, 싸늘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컨 때문에 에어컨 역시. 아, 자기장. 느낌 아주 좋아요. 100만 남았는데? 3만 남았다는 건데, 우리 빼고? 쉽네. 쉬워요. 집 안에 있을까요? 일단 제... 오, 오, 뭐야? 사모님 싸운다! 이거 어디야? 바로부터 바로! 오, 바로 잡았어. 장난하냐, 역시. 일단 제 32인치 삼성 모니터로 확인해본 결과, 숲 쪽에는 사람이 없는 게 확인됐거든요? 집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말도 안 돼. 얘들 너무 잘 숨어있어. 그래서 보여야 될 텐데 왜 안 보여요? 보여야 될 게 아니고, 머리였던 게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마이크 끌게요. 지금 창문 깨고 있는 건가, 우리? 어! 컴온, 컴온, 컴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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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나 살려줄게. 잠깐만. 일단 최루턴 마시고 있어요, 잠깐만. 오케이, 바로 앉아서. 4번님만 있으면 우리 질 게 없거든. 오케이, 바로 살렸다. 그래서 어딨다고요? 앞집, 앞집, 앞집. 건너편? 실크로드 건너편? 와, 뭐야. 역시 4번님 살리는 거는 그냥 직접 가가지고 살리잖아. 아, 아, 4명 다 살았어.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어벤져스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번짱!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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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